잠이 안 옵니까, 스? 오를 리가 있습니까? 하긴... 냉장고에 맥주라도 갖다 드릴까요? 매일 술 먹고 어떻게 견딥니까? 맨정신으로도 버텨야죠. 새우 불러드릴까요? 그래도 됩니까? 안 됩니까? 안 됩니까? 압니다. 미안해요, 아이고... 뺨은 먹기 뺨은 먹기 뺨은 먹기 멍땅 뺨은 먹기 알았어. 아가씨. 방금 전까지 콕을 자랐나? 오빠 대방 갔어. 안 돼. 오케이. 같이 있자. 셋이 있자, 그럼. 안 되는데. 안 되겠고 있어. 아가씨, 지난번처럼 풍수부한테 뽀뽀하고 막 그러면 당장 달려서 사모니한테 다 이를 거야. 올라가요, 아가씨. 알았어. 뽀뽀했어? 저기. 나가 계셔, 아가씨. 아, 여긴 눈이 안 잠겨. 아, 이 방이 이렇게 사람 많은 거 처음이야. 아, 이 방 왜? 사모님이 아가씨 방에서 자랐습니다. 근데 가보니까 없어서 감 딱 잡고 여기 온 겁니다. 에이, 진짜. 아, 안 되려, 안 되려. 아, 깨고. 나가, 나가. 아, 안 먹어. 그럼. 저도 여기서 주셔야겠습니다. 어? 안녕히 계십시오. 어휴. 어휴. 아니. 이 대골 같은 집에 방도 많고 집도 넓어 죽겠는데. 여기 이렇게 좁게 보호하는 겁니까? 이게 지금. 그리고. 두 분 왜 안 나오니까?